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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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 20분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수업이 조금 더 지연될 수도 있겠습니다. 3시 정도로 예상합니다. 발색 연습. 발색 연습 한번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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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 15분정 3시로 미뤄지겠죠? 된장공장공장장은 장공장장입니다. 내가 그린 기린 그림은 잘 그린 기린 그림이고, 네가 그린 기린 그림은 잘못 그린 기린 그림이다. 우리집 옆집 앞집 앞집 뒷창살은 곁격창살이고, 우리집 뒷집 앞집 옆창살은 겹포창살이다. 저분은 백법학 박사이다. 이분은 박박박 박사이다. 내가 그린 구름 그림은 새틀구름 그림이고, 네가 그린 구름 그림은 깃틀구름 그림 그린 그림이다. 작년에 온 소장살은 겹포창살이다. 작년에 온 소장수는 헛솥, 헌솥장수이다. 중앙청창살은 쌍창살이고, 시증의 창살은 물창살이다. 저기 가는 저 상장사가 새상상장사냐, 헌상상장사냐, 저기 가는 상장사가 헌상상상사냐, 새상장사냐, 저기 저 띰들이 내가 띨티들인가, 내가 안 띨티들인가, 저기 있는 말뚝이 말멸말뚝이냐, 말문말말뚝이냐, 깡콩깍지냐, 안깡콩깍지냐, 안깡콩깍지냐, 콩깍지는 다 콩깍지인데, 둘의 콩깍지는 깡콩깍지인가, 안깡콩깍지인가, 깡콩깍지면 어떻고, 안깡콩깍지면 어떠냐. 김서방네 지붕위의 콩깍지가 깡콩깍지냐, 안깡콩깍지냐. 상표부터 큰 깡통은 깡강통인가, 안깡강통인가. 도르리가 문을 도로록, 드르륵, 두르륵 열었는가, 드로록, 도르륵, 두르륵 열었는가. 앞들에 있는 말뚝이 말멸말뚝이냐, 말말말말뚝이냐, 경찰청 철창사리, 새 철창사리냐, 철철창사리냐. 멍멍이네 꿀꿀이는 멍멍해도 꿀꿀하고, 꿀꿀이네 멍멍이는 꿀꿀해도 멍멍하네. 기뚜리는 닭밑에서 기뚜라미가 기뚜둘둘 기뚜둘. 똘똘이네 닭밑에서 기뚜라미가 똘들들들 좀. 옆집 팥죽은 붉은 팥죽이고 뒷집 콩죽은 해콩당콩콩죽 앞들은 해콩당콩콩죽 계속 죽 먹기를 싫어하더라. 촉촉한 촉구집 나라에 살던 안촉촉한 촉구집이 촉촉한 촉구집 나라의 촉촉한 촉구집을 보고 촉촉한 촉구집이 되고 싶어서 촉촉한 촉구집 나라에 갔는데 촉촉한 촉구집 나라의 문지기가 넌 촉촉한 촉구집이 아니고 안촉촉한 촉구집이니 안촉촉한 촉구집 나라에서 살아라고 해서 안촉촉한 촉구집은 촉촉한 촉구집이 되는 것을 포기하고 안촉촉한 촉구집 나라로 돌아갔다. 10분 전입니다. 10분 전 원장님은 수업이 준비가 되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계속 귓가에 사랑의 관심 그 주제각에 계속 계속 귓가에 돌려요. 대사의 다중어미언스 뭘 알아요? 알았으라는 말 자주 쓰지 말아요. 여보세요? 안녕 언니 내가 부탁했는데 내가 사과를 가는 중이에요. 어떻게 기다리다 지쳤죠? 아니요. 일단 내가 사왔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니에요. 내가 시간이 있어서 갔다 온 거예요.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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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기하고 논장님이 전화 줄 알았는데 수빈은 성질이 급해서 잘 못 참아요. 아버지를 닮았거든요. 아버지를 닮았거든요. 팔랑매가 아버지 성질 닮아서 성질이 엄청 급해요. 대사의 다중어미언스 뭘 알아요? 알았으란 말 자주 쓰지 말아요. 그 사람의 얼굴을 본다.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고 원경이가 어떻게 생겼고 원경이가 지금 어떤 표정으로 날 바라보는지 그리고 내가 원경이를 왜 그렇게 다 묻히는지 그리고 나의 심정은 어떤지를 생각하면서 이 대사를 하자. 대사의 다중어미언스 뭘 알아요? 알았으란 말 자주 쓰지 말아요. 기분 나빠요. 알았으를 연발하는 사람의 심리가 그렇다더군요. 어떤 문제가 있어 본질에 접근하기 쉬울 때 그 마음을 아주 적절하게 표현해 주는 거라고요. 진짜로 뭘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알고 싶어 하는 것도 아니고 진실과 혁신과 결론에서 도피하고 싶을 때 알았으란 말은 묻겠다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문제에 관한 반감자들이 자주 쓰는 말이죠. 알았어 알았어. 알긴 뭘 알까요? 대사의 다중어미언스 어미언스 대사의 다중어미언스 2024년 6월 19일 목요일 오후 2시 정주연 원장님의 6주차 수업 정주연 원장님의 6주차 수업 대사의 다중어미언스